비밀 비밀 음, 됐다 나머지 개정기 넣거나 그러면 되겠네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iar, Arne, Arne 차폐댐, 엘리늄 크리스탈 대박 어... 쇼더 챔버 만들어야 되고... 아, 보고픈 너무 없는데? 잠깐만 차폐댐 전력 코일은... 여기에다가 전력을 만들면 더 보너스가 있는 거 아니었나? 그쵸? 아, 여기다가 딴 걸 만들어도 되는구나 시설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데 맞다, 맞다 여기 전력 코일 있는 데는 전력을 만들면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전력 안 들어가는 거를... 전력 생산하는 거 말고 딴 걸 만들면 전력이 안 들어간다 됐다, 그럼 됐다 상관없다 쇼더 챔버를 여기다 만들면 되겠다 전력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보고픔이 없으니까... 보고픔을 잠깐만 먹으러... 아, 잠깐만 기술자를 그러면서... 여기도 차폐하는데 기술자 쓸게요 오케이 쓰이고... 하루에 인도네시아 열고... 어? 임무 가져왔대요? 아, 하루남았는데... 과학자랑 정보랑 특수병? 괜찮은데? 토마스? 특수병이 우리가 모자르거든요? 괜찮다 마인드 이터 워럭 로스트 임무네 로스트 임무... 전성규님 모두 재활 완료했고요 발굴 안 눌렀어? 내가? 왜 안 됐지? 잠깐만 터치 볼게요 왜 발굴 안 됐다고? 발굴 안 됐다고? 왜 안 됐지? 엥? 어? 아, 발굴 이걸 눌러야 돼? 아, 말도 안 된다 그럼 쟤들은 그냥 서있는거야? 발굴 안 누르면? ㅎㅎㅎㅎ 서있는거야? 발굴 안 하구? 아, 수석 먹고 싶다 어디였지 이거였나? 어 매우 어려움이구요 특수 저격 돌격 척탄 리퍼 템플러 월옥이 월옥천적이 템플러였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리퍼 템플러 어 로스트가 있으니까 리퍼를 넣어야 될 것 같다 접탄병 돌격병 저격 특수 이렇게 갑시다 트로츠키님 갈까요 해킹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트로츠키님 막스를 들어갈까 들어가고 나머고 해야지 리틀 리트 해야지 소왕님 소왕님 잠깐만 돌격병이지 저격병 저격툴 저격병 저격툴 척탄을 뺄 수가 없는게 근데 만약에 월옥이 나오면 얼려야 되거든 종현님을 빼고 그러면 트로츠키님이랑 그래 서왕님 저격병으로 가자 저격 저격 특수 뭐 이렇게 폭파병을 빼고 소위 나면 안 되니까 템플러가 아 이 월옥 때문에 템플러를 가져가야 되는게 좀 그렇다 왜냐면은 스커미쇼가 난데 로스트가 나올 때 템플러가 템플러 권총이 있으니까 권총으로 잡으면 될까 모르겠다 근접에 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총이 업이 안되있네 나도 잠깐만 그램린 파쇄 메드킷 스컬잭을 돌격병한테 넣을게요 가우스 전자기 파쇄 괜찮고 실패 스컬잭을 돌격병한테 넣구 도끼 수류탄 판편총 방어구를 엑소를 엑소슈트가 체력 방어 올려주는건데 중형 방어구 엑소슈트가 중화기를 장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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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야? 중화기를 쓸 수 있다? 엑소슈트하면 중화기를 쓸 수 있다는거야 중화기병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거야 돌급병도 니프렌님 안녕하세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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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기를 못다는데? 아 로켓 발사기 로켓을 쓸 수 있구나 아 그래 포식자는 뭐지? 체력 올려주고 유틸리티 하나 더 포식자를 달고 이렇게 달고 그러면은 아 저걸 누가 달아야 되나? 엑소슈트를 누가 달아야 돼? 보통 누가 달지? 전 나는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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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저거병은? 돌격병은 돌격병은 돌격병이 달면 안될 것 같은데? 총 주자구요? 잠시만요 응 아까 총 줘야지 스파이더 스파이더 한칸이네 isa 수준 에어순 엑소들을 누구한테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ар Manufacturing 어떤 dagegen ensemie 유지 악 소왕님은 쉐도우 기파 리퍼는 리퍼방하고 밖에 없네 그러네 안되네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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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기병한테 엑소드 하는거는 안돼? 중화기 중화기 필요없나? 중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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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슈트 오케이 같이 갑시다 쉐도우 킵퍼 강화하면 올라갔는데 우리가 강화 했을걸요? 아 왜 방독면 쓰고 다니냐구요? 러시아사람이라 아 척탄에게 엑소 주면 수류탄 대신 로켓 아 그 로켓이 엑소가 그렇게 변하나보다 아 그럼 엑소를 중화기한테 주자 아 그러네 그러면 오케 오케 엑소 중화기용이에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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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단 중화기병 두 명만 있어도 다 쓸어봐야겠는데 오늘은 엑소 엑소 맞이하고 내일은 제가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휴방할거에요 우리 수요일날 만납시다 축구 언제 하나요? 오늘 하나요? 오늘 12시인가요? 내일 12시인가? 어 스컬잭 사용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장규가 나와야 스컬잭을 쓰지 어 의식불명이래 야 이거 박사가 의식불명이고 얘가 얘가 다쳐야지 웃긴다 쟤들도 병사가 우리가 구해야된 구해야되는 걔들이 구해야되는 걔들이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냐면 올라가는게 편할수도 있는데 걔를 그냥 투고 갑시다 하하 딱 걸렸어 아 원격을 쓸 수 없는거 스팅! 세드상황 유지 잡자 하나씩 로스트니까 달려도 되고 얘들 걸리면 싸그리 죽이고 나는 튀면 돼요 샷건이라 데미 좋아요 아 샷건 아니군요 소총이군요 소총이 옛날에 5 데미 안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들어간답니다 어머나 안들어갔네 뭐야 이거 흐흐흐흐 이거 몽미 스나르 잡으면 되지 뭐 어 또 발견 오 야 많다 애들이 막 벽을 막 뚫게 댕겨 천천히 가야겠다 아 육턴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씨 천천히 갈수도 없네 달릴 살라면 달리고 오케이 애슐리 브럭 애슐리 브럭 아 나 이거 화면 좀 올릴게요 애슐리 브럭 쟤도 좀비에요 쟤도 좀비에요 좀비입니다 따단 달려 어차피 거리가 나한테 올 때까지 안돼 아니면 갈고리 나와라 갈고리 아까 위층이었나 아래층이었나 갈고리가 이게 좋아 갈고리가 대박이거든 갈고리가 짱좋아요 나는 여기가서 이 불을 막고 아니야 한 칸만 가서 경계 건정 경계 권총 경계 쓰나 쓰나 달려 달려 하가다 하갈게 저기 또 있네요 오 얘는 좀 특이하다 보스인가 봐 피가 많아 오 징그러워 뭐 뭐 이상한거 있어 터지는거 아니야 오 너무 달렸나 무서운 애가 있다 오 또 온다 리퍼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겠는데 오 권총 빗나감 당연하듯 빗나가는거 봐라 ㅋㅋㅋㅋ 너무 당연하듯 빗나가는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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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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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날손 피가 좀 마늘을 때려야지 따다단 내가 위에서 잡을게 병사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본인이 다 잡아줄게요 6댐 맥댐이 거의 6댐이네요 6에서 8댐 두려워하지 말거라 수류 천지 1벌로 안 죽는거야 1벌 2부 2부 샤드폴 샤드폴이면 잠행이거든? 맞추면? 쏘고 쏘고 샤드폴 쓰자 우측에 있는 애 먼저 잡고 빰 소랑님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스나이퍼가 리프가 나와야겠는데 발가 안 되겠지 이 정도는 발가 확률 0%야 이건 50% 스팅 한번 쓸까? 스팅 스팅 쓰면은 행동력 반은 안 해줘? 와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는 이건 좀 에런데? 그냥 쏠걸 유탄 유탄 안왔어 근데 유탄이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 소리가 나니까 오히려 오면 안 돼 이거 dnl 잡고 아 빗나갔어 또 아 웬일이냐 오늘 웬열 오늘 웬열 칼바람 칼바람은 안되는데 권총 쏴야되는데 웬열 아 얘 데미 안된다 잠깐만 큰일났는데 얘를 앞을 조지고 얘를 패야되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큰일났다 그래서 얘를 잡고 어어 크리가 안 터졌네 헤드샷이 안 터졌어 큰일났다 자 그만 도끼 던지기 도끼를 던져서 얘를 맞추고 이건 보스거든요 던지고 헤드샷을 소음 안하는거니까 맞추고 오케 치명타 오 잘했어 69프로인데 이거 맞출 수 있나? 권총으로 쏠까? 오케 샷샷샷 아 3마리 있다 3마리 3마리 어떡하지? 칼질? 아 2명 남았어 2명 남았는데 칼질 하면 행동력 반환이 안됩니다 총으로 쏴야되니까 와 큰일났다 아 앞에서 너무 빗나가서 그래 얘들이 스나이퍼 아까 서왕님이 빗나가서 그래 올라갈까? 심지어 얘들이 보이지가 않아 붙어야지 보이는데 그냥 경계? 안보여 어떡하지 여기 뒤에 숨어있으면 숨어서 경계? 행동력을 누구한테 주죠? 아 행동력을 주는데 해보는게 나을까? 이거 서왕님이지 행동력을 받아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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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나이퍼로 이렇게 하고 경계 아니면 수류탄? 확 던져버리고 경계 아 어떡하지 칼바람도 에러야 지금 이거 보이질 않는데 소왕님 맞는거 아니야 경계경계로 어떻게 앞에 때린을 잡을까 없어 방법이에요 어떡하지 오 터졌어 아 야 이씨 차가 터졌어 아 슈트한 던질걸 그냥 한 번에 안붙기만을 바래야지 뭐 경계 뻥 아 어디쏘냐 권총 오케이 하나 잡았어요 권총 쏘는 권총경계는 너무 좋은게 탄환이 안들어가는게 됐다 자까만 내려가서 권총 쏘고 4턴이죠 4턴까지 설마 여길 못갈까 그냥 여기로 올라가자 칸 올라가서 날 쏘는 한방 내리고 총 한방 쏘고 굿샷 잘했다 역시 난 밥값 한다니까 저는 밥값 해요 한 칸 더는 요 전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4턴 될 것 같은데 위로 가자 난 밥값 한다니까 됐어 됐어 날 쏜 날 쏜 아 쇼더폴 안돼 안돼 날 쏜 쓰고 날 쏜 쓰고 쇼더폴 쓰자 쇼더폴 쓰고 날 쏘고 자맹이니까 자맹 상황에서 나도 튀어 나도 튈거야 이러면 안걸리죠 오케이 스나이퍼들이 잠깐만 리퍼잖아 이거 아 뭐야 쇼더폴에서 내가 자맹인줄 알았더니 리퍼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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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자맹 상황 되지 않았었어? 턴이 하나가 안 벌렸나 보다 안 벌렸나 보다 아 리퍼 그냥 저거 쓰면 안되는데 몇 명 남았어요? 3마리?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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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턴 다대도 로스트가 나오는 거라 죽는 거 아니야? 그럼 괜찮네 다행이네 경기해야 할 것 같아 팔이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 애슐리 안 보인다 다 안 보여 잡을 수가 없네 안 보여 그냥 경계하면서 이동하자 방법이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쓸어버린다 블레이드 스톰 좀 더 영업한 척 소스스키님 맨 뒤에 있는데 불안한데? 죽는거 아니겠죠? 측면의 저 발견 발격돼버렸어 바로 말도 안된다 소스스키님 살아야돼 야야 어머를 제대로 어디다 쏘는거야 어디다 쏘는거냐고 어디다 쏘는거야 셋업을 썼는데 행동적이 없어가지고 자명으로 들어갔는데 발격되니 짜증난다 짜증난다 진짜 코앞에서 입냄새가 나지 않나요? 로스트에 썩은내 심지어 보이지도 않네 갈고리 어 61%야 너무 터무니가 없다 잠깐만 리퍼로 막타치면 되니까 리퍼로 헤드샷 걸려라 걸리지마라 걸리지마라 안걸리지 막타를 안걸렸어 아 그래도 걸린거로 치네 프리 프리 리로드 프리 리로드 얘를 잡고 샤더 잡고 프리 액션 스킬 구하러 왔어 얘들아 여기 내려서 경기 있는샌 하죠 명중률 좀 봅시다 94% 어 훌륭해 근데 5에서 7댐이니까 잠깐만 차다이 칼질 한번 하고 칼발람 한번 쓰고 괜히 데려와 딱 템플라 칼발람 쓰고 방패 네 미스터 실버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헤드샷 뭐야 잘못 봤잖아 제 장전 잘못 샀잖아 이거 경계 브리러드 아까 한 명 있었는데 죽었나 이거 안보여요 좀비가 한 칸만 뒤로 가서 경계 나도 안보여 아 이거 안보이네 그냥 경계에서 내가 서포트 해줄까 서포트 해주자 아 없는거 같아요 다리위로 같이 올라올게 트러스키님도 올라와야겠다 밑에 있지 말고 고생했으니까 후방에서 살려드릴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어머나 빛나감 블레이드스톰 숙쌍 야 블레이드스톰 맨날 빛나가 이건 아닌듯 오 얘 떨어지는거봐 멋있게 쏜다 블레이드스톰 맨날 빛나가 빛나 앞에서 칼질하는데 빛나갈 리가 있나 으으씨 헷샷 헷샷 저장전 권총 경계 어 위층은 다 작살 냈고 아 작살 냈지 않았는데 두명있네요 권총으로 잡아야되나 어 위층은 다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길이 없구나 안보여 보여야되는데 100% 2-3 데미지가 안들어가겠지 그래도 한방 쏴보고 트로트키님이 마무리하는걸로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